마마무, 이게 좀 박자가 애매하다. 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오케이x2 어 이거 찍고 있었나요? 어? 아 되게 끝까지. 안녕하세요. 마마무 플러스입니다. 자 오늘 마마무 플러스 이 배럴 지금 발매되기 전인데 일단 저희가 우리 무무들에게 조금 일단 사죄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 이렇게 해야지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희가 먼저 뮤비 좀 볼게요. 그러면 이게 발매 전에 이 영상이 나가는 거예요? 나도 알고 있었잖아. 왜 나한테 물어보셨어. 아 저 진행 좀 해. 아! 아! 동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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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일단 뮤비를 바로 볼게요. 1, 2, 3 태영! 3, 2, 3 아 정말. 오 연기좀 하는데 아 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. 아 아 어? 이게 그냥 여유롭게 딱 손을 얹고 딱 부서졌어. 원래 부서져 있던 거야. 원래 부서져 있던 거야. 아 아 왜 이렇게 느끼해. 여유야. 아 저 사탕을 한 4개째 먹고 있지. 아 여유야. 아 왜 저래? 이게 약간 뭔가 색감이랑 피부 부전이 다 전인가 보다. 어 완전. 근데 이때 날씨가 진짜 좋았어. 응. 언니 이제 막 너무 틀렸어. 응. 알지? 아 근데 너무 예쁘다. 어. 와. 아 아 아 아 운전. 운전에 제발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. 아 아 아 이거 뭔가 합성 같아. 어 맞아. 그 약간 크롬. 크롬하키. 크롬하키. 갑자기 이렇게. 어 입 찢어지죠. 근데 아까 저게 뭐 추가하기로 하지 않았었나? 응. 근데 이거 추가 안됐다. 어 안됐어. 어 그가 나왔다. 옵니다. 얼떨떨. 오 오 상큼한데. 오 웃음 참음. 아 아 연기를 좀 하라고. 웃음 참음. 뭐야 박자 늙었어? 네 이러네. 네 이러네. 왜 공부를 이렇게. 아 아 뭐하는 거예요? 뭐 하셨어요? 햇볕을 느꼈어요. 아 아 아 아 아니 이때 사진이 언니가 무서워했는데 내가 무서운 사진으로 그거 떴더라고. 아 아니 왜 앙 아 이렇게 아 뭐 잡음? 뭐 파리 잡음? 아니 신난 거야. 신난 거야? 벌써 저녁? 그러니까 귀여워. 귀여워. 잘 어울려. 근데 벌레 엄청 많았잖아. 지금 벌레 날아다니네. 원래 이만했잖아. 아니지. 어 끝? 어 어 뭐였고? 아 네비 아 또 다른 어 어 오 오 예쁘다. 예쁘다. 오 오 이런 식 아직 수정 할게 좀 있네. 응 수정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. 하하하 솔직히 한 리액션 평이구요. 네 수정을 살짝만 해서 마무리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무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청량한 근데 너무 그날 날씨가 미친 더위여가지고 진짜 여기가 너무 익었어요. 또다. 여기 계란을 올려놨으면 네 그만 그만해. 무무들이 되게 좋아할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배럴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노래 배럴이 있더라. 응. 나 몰랐잖아. 나 몰랐잖아.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노래 배럴 뭐야? 원하는 노래. 배럴 플러스 어때? 배럴 플러스. 베프? 어? 배럴 플러스. 우리 노래에 모든 걸 다 플러스를 붙이는 거야. 예를 들어. 아니야 아니야. 예를 들어 꿀 플러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뭐야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? 아니면 우리는 마마무 플러스 였습니다. 아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니. 서로 왜 이렇게. 영원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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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